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얘들아 드디어 판타스틱한 새로운 너희들의 멤버를 찾았다 자 소개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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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볼이 되게 창작해 우와 나 인기가 없어서 보가 괜찮아 이동처럼 챙겨가지고 아 아 좀 쳤다 가자 아 나도 힘들다 아 아 뭐 뭐 아 아 아 얘들아 안녕 어 나 나 웬일해요 아 나 우영이랑 할 일도 좀 있어 그래 아 우영이 무슨 얘기 뭐 있어? 오줌마 원래 드라마에서도 보자거든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올라오지 어 우영이 여자였지 아 아 아 아 네 아우 진짜요. 아우 조심조해. 남자가 침침물끼리 같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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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아니잖아. 어떡해. 멤버들 다 속았네. 속았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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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라고 해서 그런가. 자꾸 생각이 나네. 우영이 남자 맞는데. 내 이름 꼭. 멤버들 다 해주지. 응. 아우. 귀여워. 아우. 귀여워. 어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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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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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수고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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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민혜신 박정희 아니야? 뭐야?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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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는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? 나 국민 여신 박귤이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여신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무시해? 아, 형님 너무 좋으십니다 진짜? 1, 2, 3, 4 주무시니까 형님? 2, 3, 4 베이베 이제는 너를 지워 원기만 해 너를 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1, 2, 3 2, 3 2, 3 2, 3 2, 4 2, 3 2, 4 2, 4 3 2, 4 3 아 아 짓밟고 떠난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어요 그것도 너를 향해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1, 2, 3 2, 4 1 완전 개운 척하더라 응 야, 깜찍한 태균이 오빠야 그다음에는 김뽑비 오빠가 야, 너 내 표지 봤어? 안 봤어? 걱정 안 할래? 응 걱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걱정해 그냥 하나도 누구 알았어? 응 야, 부켜! 야, 부켜! 가자 응 멋있어 멋있어 허헝 넌 왜 날 부지한가니 아,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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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들이 달콤달콤한 오영아 나도 잠깐! 오영아 내가 더 사랑해 아 형이 뭐지? 다음으로 빨리 들어봅시다 내가 너의 예상으로 아 왜그러지? 아 지금 나왔네 차성경! 차성경! 여기 좀 바람개스터 그래 바로 넌개스터 내 앞으로 넌개스터 해가게면서 이제 날 바람개스터 한참 바람개스터 이래 넌 넌개스터 나의 예상으로 사장님 사장님 아 아 아 아 와 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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